안녕하세요. 페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1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이 1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는 이전 버전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구형 제품들을 빼버렸는데 빼고 나니까 아쉽다고 하는 유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하고 비교를 좀 하고 싶은데 구형 제품 없어지니까 섭섭하다. 또는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능이 쳐있는지 잘 모르겠다. 구형도 다시 넣어달라 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전 버전으로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영상 보여드리지 앞서 이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소식 전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5000번 때는 1월 출시설이 거의 확실한 듯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노3D 브라질 대표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한 3주 뒤쯤에 우리가 5000시리즈를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5000시리즈를 받는 게 샘플이거나 초기 출하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일 뒤면 12월 20일쯤에는 파나요? 12월 말쯤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실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품 출시하기 전에 보통 2주나 혹은 10일 전쯤에 테스트 샘플을 먼저 받아봐요. 그러면 이 브라질 대표가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테스트 샘플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오는 시중에 판매된 걸 제가 그때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샘플이다 혹은 초기 출하량이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판매는 못할 겁니다. 대충 10일에서 2주 뒤쯤에나 판매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때가 언제쯤이냐? 1월 6일 CES 이후일 확률이 높겠죠. 1월 6일에 엔비디아가 CES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주에 판매하거나 그 다음 주에 판매하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보통 목요일날 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9일 아니면 16일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틀릴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나온 루머를 다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엔비디아의 공식 발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정리해드렸고 두 번째 소식은 12월에 배틀메이지가 출시됩니다. 12월 4일에 발표하고 12일 날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배틀메이지가 뭔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인텔의 새로운 그래픽 카드입니다. 인텔 기존 제품도 지금 드라이브 버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쓸만해지긴 했죠. 하지만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버프 받아서 많이 쓸만해진 게 라데온하고 싸우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좀 달라질까요? 아니요. 새로 나온 게 B580이라고 하는데 B580 성능이 4060하고 겨룰 것 같대요. 4060 퇴해가 아니고 4060에는 겨룰 것 같답니다. 근데 가격도 한 40만원에 가까운 가격 30만원 후반 정도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살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지금 4060 30만원 후반에 제일 싼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가격에 인텔 그래픽 카드 살 것 같나요? 안 사죠. 그 뿐만 아니라 곧 있으면 4060이 5060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아직 몇 개월 남았지 않나요? 할 텐데 맞죠? 3개월 이상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3, 3개월 정도는 지나야 60이나 60TI급 5천시즌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픽 카드는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근데 배틀메이전이 이제 출시하면 저거 2년 동안 팔겠다는 얘기인데 누구하고 싸울 것 같아요? 4060하고 싸는 게 아니라 5060이랑 싸우겠죠. 5060이랑 싸우고 5060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별 메리트가 없겠죠. 5060이 성능이 적어도 15% 이상은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배틀메이전은 출시도 전에 망했다라고 미리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인텔이 갑자기 정식줄 놓고 20만원에 팔지 않는 이상 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신제품 소식 별로 의미는 없는 신제품이지만 신제품 소식까지 알려드리고 자 표 한 번 같이 보면서 이번 단에 어떤 제품이 가장 가슴이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플래그십 하이엔드 라인업 여기 라인업은 지금 사면 안 되겠죠? 4090, 4080 슈퍼 생산 안 한 지 벌써 두세 달이 됐어요. 그래서 4090 아예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면 350 이렇게 줘야 됩니다. 240인 걸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특가 빼고 그냥 일반 판매 가격이 그런데 340에 100만원 더 주고 산다고요? 심지어 1월 달에 5090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사면 누가 봐도 호구죠.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4080 슈퍼는 어떤데요? 4080 슈퍼도 지금 가격이 다소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했던 제품들이 품질이 나기 시작해서요. 그리고 4080 슈퍼도 생산 중단에 들어가고 생산된 물량 국내에 오히려 들고 오고 있지도 않아요. 생산을 아직 하는 데도 없겠지만 이게 조금 남아있는 물량이 있더라도 안 들고 온다니까요. 왜? 재고 처분을 못 할까 봐요. 1월 달에 5080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둘 다 사면은 좀 손해를 봅니다. 그나마 80 슈퍼가 당장 급하게 사야 되고 4K라면 살만한 제품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는 보는 거고요. 물론 4080 슈퍼 할인해서 좀 저렴하게 사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080이 쌀 것 같지는 않거든요. 7900XTX도 똑같은 결과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4080은 단종된 지 오래됐으니까 어차피 못 사는 거고 그렇게 다 따지고 보면은 4K 해상도에 적합했던 플래그십 하이엔드 라인업은 이번 달에는 전부 다 비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어차피 70TX 슈퍼 같은 건 잘 안 나가잖아요. 잘 안 나가고 7900XT도 잘 안 팔립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 할인받아서 좀 저렴하게 산다면은 크게 말릴 건 아니긴 한데 가성비 자체가 중간인 라인업보다 좀 떨어지죠. 그냥 봐도 비용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나죠. 3종 회사도 종합가성 보면 거의 천원 정도 차이 납니다. 차이가 크죠. 천원이면은 15%, 20%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가성비가 없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70 라인업도 2, 3월 안에 당일 출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면 손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럼 녹색으로 칠해둔 건 왜 녹색으로 칠해둬나요? 얘네들도 신형 나올 거 아니에요. 맞긴 맞죠. 얘네들도 신형이 나올 텐데 얘네는 출시가 생각하면은 지금 꽤나 각이 떨어졌습니다. 출시가가 둘 다 90만원, 80만원 중반으로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훨씬 높았는데 대략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70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50, 70. 저렴하게 안 나오겠죠. 지금 황회장 독점 중이라서 싸게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엔비디아가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00만원에 근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가게 나왔다고 쳤을 때 407 슈퍼가 손액이 그리 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사서 쓰더라도요. 그리고 407 슈퍼 정도쯤 되면은 QHD 144 모니터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5000 시리즈 다음 세대 거 넘어가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지 말라고 급구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놈도 사면은 얼마 안 돼서 한 20만원 치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성 비주얼을 봤을 때는 6800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데 여기 라인업에서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6800은 절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160% 대 거의 200%니까요. 차이 좀 나죠.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딱 한쪽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많이 긴 제품이라서 케이스도 좀 한정적이고요. 가격은 저렴한 거 참 좋은데 물건이 수량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금방 품절날 테니까 저게 품절난다면은 QHD 144 모니터 기준으로 7800 XT나 4070 슈퍼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내가 QHD 144급은 안 되는 모니터 100이나 125짜리 쓰고 있다. 혹은 비교적 중저사양 게임을 하고 144 모니터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 7700 XT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추천 제품이 될 텐데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라데온 7700이나 7800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에이크 게임 콘솔 기반에서 다중 이식되는 그런 게임들 그런 게임들은 충분히 불편함 없이 최대 프레임 뽑아주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걸 작업용도 가속기로 쓰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AI용으로 쓰기에는 4070 슈퍼랑 꽤나 성능 격차가 좀 벌어지고요. 그리고 원컴 방송 송출할 때도 아무래도 NVIDIA, MVENC보다는 인코드로 쓰기에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양 게임 다중 플랫폼 게임 그런 거 즐길 때 저 라데온 선택하시고요. 그런 거 아닐 때 저사양 게임이랑 고사양 게임 다양하게 즐긴다. 혹은 원컴 방송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저걸 가속기로 쓸 수도 있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포함되면 웬만하면 지퍼스로 가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해가 덜할 겁니다. 그리고 라데온은 중고로 나중에 되팔 때 금액이 크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지퍼스는 비교적 덜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고려해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LSS 맨날 까긴 했는데 그것도 FSR보다 DLSS가 좋기도 하니까 기술적으로도 지퍼스가 살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성비만 따지신다면 7700XT, 7800XT가 하시는 거고 뭐 이것저것 다 따지는 그런 유저 혹은 완벽하게 초보 유저 그런 분들은 4070 슈퍼스는 게 좋겠죠. 그렇게 새 제품 추천드리고 퍼포먼스 라인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메인스트림 가장 많이 나가는 라인업이죠. 이 메인스트림에 4060K가 포지션이 참 애매해요. 그나마 4060K 16기간은 일부 작업에서 비디오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종종 팔리긴 하는데요. 그냥 4060Ti 8기가는 가성비적으로 좀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많이 안 팔려요. 성능이 10몇 프로밖에 차이 나는데 비용적으로는 거의 15만원 더 줘야 되니까 4060Ti 판매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PC 구매할 때 4060Ti를 견적자면 100만원 정도고 4060Ti를 견적자면 12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약 20만원 정도가 비싸진다 칩시다. 그리고 프레임이 15%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돈 투자한 만큼 프레임이 올라가는 느낌일 수도 있겠죠. 왜? 어차피 CPU, 메인보드, 메모리, 파워, SSD 이런 것들이 고정 가격이기 때문에 글카만 성능을 올린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비엔만큼 프레임이 올라가니까 게이밍 기준으로 보면 돈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 느낌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4060Ti가 하는 걸 엄청나게 만유하진 않겠습니다. 만유하진 않고 뭐 라데온에 거부감이 없다면 6800은 조금 더 가성비 좋다는 거 그거나 말씀드리고 4060Ti는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고 사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라인업은 구형이라서 제대로 판매하지 않거나 깨끗해봤자 한두 종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한두 종 판매하는 게 너무 비인기 브랜드예요. 만듦새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짜드 트리칩새도 남은 걸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쑥쑥쑥 다 빼다보면 남은 거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 건 누구죠? 제일 가성비 좋은 건 7600입니다. 7600이 전체에서도 가성비 제일 좋아요. 7600에 요즘 이상전상 뭐 심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없죠. 아무래도 드라이버 문제는 확실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7600의 가격을 봤을 때 또 4060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이 그리 크진 않아요. 한 4만 원 정도 개차가 나죠. 결국은 이겁니다. 4만 원이라도 가성비 있게 쓰겠다. RX 7600 4만 원 차이면 그냥 고민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엔비디아 거 쓰고 싶다. 4060 특히 이 정도 그래픽카드 들어가면 90에서 110만 원 견적일 텐데 거기에서 4만 원 비율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선택은 여러분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4만 원 아껴서 그걸로 램 용량을 2배 뻥튀게 하느냐 혹은 SSG 용량을 500개에서 1테라로 가느냐 이걸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4만 원 까짓 거 치킨 2마리 덜 먹겠다. 그리고 편안하게 지퍼 선택하겠다. 그거는 여러분 선택에 맡기고요. 두 제품 다 뭐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가성비 차이도 크게 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 목록이 뺄 수는 없겠네요. 이 둘 중에서 선택한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나머지 제품들은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비슷하게 겹친데 약간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거라서 이거 두 개 두고 따로 넘어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거 두 개 두고 따로 넘어갈 게 4060 Ti 였는데 4060 Ti도 6800이랑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게 메인스트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는 엔트리하고 하위 메인스트림 사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세월이 무상해요. 1080 Ti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1080 Ti 당장 4060하고 비교해도 게임성 차이가 20% 넘게 나거든요. 20%쯤 나요. 그러니까 별 메리트가 없겠죠. 아크 별 기대가 안 되는 이유 기존에 나왔던 아크가 여기에 다 집합해 있습니다. 신형 아크라고 막 성능이 확 높진 않을까요? 심지어 넘버링도 580 나오니까 기대가 그리 되진 않네요. 3060 12가 생각보다 7600이나 4060하고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여전히 판매하고 있지만 똑같은 가격 주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3060 12가가 영상 편집할 때는 4060보다 소폭 좋으니까 영상 편집만 하겠다 할 때는 선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우 빼고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크 넣고 라데온으로 가서 영상 편집할 거 괜찮지 않나요? 하시는 분은 좀 있는데 라디오는 참 라이젠 가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인텔 가는 게 맞아요. 인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난 뒤에부터는 철권 이슈로 CPU 사망하는 경우 보기 힘드니까 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아크가 좀 메이트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가성비자로 나을 것도 없고 결국은 RX 6600 그리고 아크 A580 이 두 개의 싸움이 될 텐데 A580 제일 저렴한 거 스파클텟 거더라고요. 좀 제가 선호하지 않는 회사 건데 그래서 뭐 못 쓸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아크가 지금 드라이브 많이 업데이트 돼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는 거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그 나아진 거 영상 아무리 열심히 봐도 여전히 최소 프레임이 좀 많이 출렁입니다. 그나마 그 좀 잘 돌아가는 게임 골라서 준 걸 텐데도 좀 출렁이 보여요. 라데온 보다는 더 출렁입니다. 엔비디아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펭균 프레임이 많이 나오더라도 실제 여러분 쓸 때는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아크보다는 그래도 라데온 드라이버가 좀 더 좋다 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크보다는 그냥 RX 6600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RX 6100도 맘 안 가는 게 좋아요. 왜 안 가는 게 좋냐면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 빼고 견적을 짜보면 보통 50에서 60만원 잡힐 겁니다. CPU 그냥 적당한 거 집어넣고 쭉 견적 짜보면요. 맞죠? 거기에 그래픽 카드가 추가돼서 80만원이나 90만원 견적 정도 되겠죠. RX 6600 집어넣는다면 진짜 쪼이고 쪼이받이 70만원 견적 정도요. 근데 거기에서 단돈 10만원만 더 주시면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8만원 혹은 10만원 정도만 더 주시면 성능이 30% 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80만원에서 거기에 10만원 넘어서 90만원 바꾸면 프레임이 30% 올라간다고요? 그럼 이거는 RX 6600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7600이나 4060 가는 게 맞습니까? 누가 봐도 7600이나 4060 가는 게 맞습니다. 저게 그래픽 카드만 딱 집어넣고 가성비 계산하면 어? 이거는 그냥 돈 차이만큼 성능 차이가 나는 거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PC는 다른 부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PC 전체 금액의 얼마가 더 뻥튀게 되는지로 계산해보면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90만원이나 100만원짜리 PC 사서 프레임 훨씬 높게 뽑아주면서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면서 그래야지 60, 70프레임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즐기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은 PC라 생각하기 때문에 RX 6600의 가성비가 7600이나 4060이랑 거의 똑같더라도 추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거는 사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내가 저세한 게임밖에 안 한다. 예를 들어 오버워치 롤 이거밖에 안 한다. 그러면 뭐 RX 6600 가도 되긴 되겠죠. 디아2 이런 거 안다. 스타 스타1, 2 이런 거 안다. 그러면 뭐 높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도 되는데 결국 사람은 있잖아요. 한 게임만 계속하지는 못해요. 한 게임만 20년씩 하시면 잘 없어요. 한 게임 길어봤자 10년일 거고 보통은 그만큼 못 버티고 4, 5년 만에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다른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럴 때 이 RX 6600은 성능이 좀 부족한 제품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그냥 7600나 4060 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렇게 지금 내가 까고 있는 RX 6600이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딴 제품은 그냥 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아 특히 1000시리즈 중고 뭐 십몇만 원 주고 사는 거 아닌가 알죠. 최상급 중고 뭐 상태 깨끗하다. 그래봤자 에이스 없을 거 아니야. 성능은 RX 6600하고 별 차이 없고 지금 진짜 1080퇴사받자 얘랑 성능 차이 10%밖에 차이 안나요. 10%밖에 차이 안나는데 얘는 에이스 3년 빵빵해 봤고 전성비도 얘네들보다 좋을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1000시리즈 상위 중고는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와서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티라인업 보겠습니다. 엔티라인업 이거 이 엔티라인업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여기 쭉 긁어보면 얼마예요. 뭐 20만원 초에서 20만원 후반이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RX 6600 제일 싼거서 하면 25만 8천원 뭐 이 정도 할 겁니다. 가격이 똑같은데 성능이 30% 이상 낮아. 20%나 30% 이상 낮아요. 이거 갈 이유 하나 더 없죠. 지금 RX 6600도 별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 가면 안됩니다. 그나마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체에서 가상비 2등입니다. RX 580 얘가 1060 성능이거든요. 물론 RX 570 이나 성능이 비슷합니다. 580 하지만 2048 SP라서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스트림 프로세서 성능이 약간 떨어져요. 떨어진 성능이 그러니까 1060 성능이에요. 1060 6기가 3기가 사이요. 제가 1060 6기가를 얼마 전에 테스트 용도로 샀다가 7만원 가까이 줬거든요. 싼거 봐도 5만원 하더라고요. 5만원 7만원 주고 그거 살 바에는 12만원 주고 AS3년 다 받을 수 있는 RX 580 사라. 지금 천 시리즈 얘네들 뭐 3만원 주고 산다 그러면 나도 별말을 할게요. 3만원 주고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5만원 6만원 주고 샀다가 저처럼 7만원 주고 샀다가 덜컥 고장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특히 얘네들 연식이 채굴도 했을 때 연식이고 지금 6, 7년 구부른 애들이죠. 죽을 때가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RX 580 쓰세요. 모니터 2개, 3개 달아야 된다. 또는 진짜 간단한 게임 하는데 화면 표시 용도로 필요하다. 혹은 효도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RX 58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씩 태클 걸리는 게 있는데 RX 580 시끄럽잖아요. 뜨겁잖아요. 젤럭소비량이 높잖아요. 할 텐데 효도용 컴퓨터에 꽂혀있으면 아이들로 돌기 때문에 40W밖에 안 쓸 겁니다. 상관없어요. 게임할 때 플로드로 갈굴 때는 좀 뜨겁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 거 아니면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을 씁니다. 나머지는 다 메리트 없다. 맞죠? 자 그 밑에는 당연히 사면 안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 로우엔드 최악급 애들 내장 그래픽 쓰세요. 시표 내장 그래픽 근데 왜 굳이 보여주느냐 이번에 저희 단톡방에 계신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유포님이 이 표 만드는 데 도움을 줬는데 내장 그래픽 성능을 궁금해하시는 유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내장 그래픽 성능을 외장 그래픽하고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이거 보면 요즘 나오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죠. 특히 8700G에 들어가는 IGPU는 성능이 아크 A310이나 라데온 760M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봤을 때 1050Ti 이런 거랑 비교해도 별 차이 안 날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맞죠? 1050Ti 살 바에는 그냥 8600G 이런 거 써서 대체해도 상관없겠죠. 훨씬 더 저전력을 쓸 수 있고 소음도 잡을 수 있고 고장도 덜 날 거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여기는 그렇게 하는 당연히 살 이유도 없고 RX 580M도 사지 맞죠? 살 이유도 없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로우 엔드라인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 어떤 제품 사야 되는지 녹색으로 칠해졌으니까 이 중에서 구매하시면 크게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이 표가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표는 제 카페에 공개해 놓을게요. 가져다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져다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거를 상업주 써도 별말 안 할 테니까 다른 뭐 유튜브 채널 내 채널에 쓰겠다 이래도 아무 말 안 할게요. 대신 신성조 표 받아왔다 정도 언급을 하거나 표기만 해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편히 보내주십시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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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